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례신사지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풍수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풍수 구운 20년 동안은 어떻게 변할 건지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리즈 형태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풍수하면 사람들께서 알고 계실 때 집터라든지 명당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미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돼서 과학처럼 딱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마다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명당이 어떻고 좌청룡 500호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기운이라는 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러한 통에 기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서 풍수하면 뭐 집안에 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침대 방향은 어디다 놓고 인테레는 어떻게 하고 또 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풍수는 자연의 원리 자연의 이치를 따지는 거고 세상의 운기 변하는 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위에도 기운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왕기 생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도 일종의 기운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적인 상황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고 러시아하고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잘 돌아가다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세계 질서가 미국과 서방쪽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아니면 제3세대 옛날에 냉전시대처럼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유튜브라든지 언론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아요 물론 이 구운 시대 과거로 돌아보면 어려운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조선시대 자체가 워낙 정말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조선은 백성의 어떤 권리라든지 또 국민들의 삶이 좋고 또 어떤 모든 분야가 문화가 용성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 시대가 조선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굉장히 보인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라든지 다른 언론 보면 굉장히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저도 보면서 와 이분들은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건 워낙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긍정적인 부분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시리즈 형태로 앞으로 한 4,5 영상을 통해서 4,5개 만들어서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구운 시대에 왜 좋아지고 희망이 있는지 첫 번째로 한번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전해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풍수라는 게 땅만 부동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기 기운이 변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20년마다 변합니다 2024년부터 43년까지는 구운 시기고요 그 이후는 이룬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운 시기에는 화의 기운이고 화라는 것은 우리가 불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화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이고 또 여러 가지 예술 아니면 음악 또 우리나라 자체가 5천 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전통문화 이런 것들도 상당하게 구운 시대, 불의 시대 그 불의 기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팔운과 구운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땅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쪽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K-무비, K-푸드, K-컬처, 총집합 3대 컬처 K-컬처 기획에서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유럽이라든지 서방세계, 동남아 전 세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구운 시대는 훨씬 더 이러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산업이 커지게 되면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이미지, 위상 이런 게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5년 전, 10년 전에도 약간의 그런 조짐은 있었지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많은 연예인이라든지 가수 아니면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힘을 써줘서 그로 인해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고 또 많은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많이 하면서 달라졌는데 사실 이 한국 문화 중에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상당히 전세계로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리고 지금 보면 범죄 도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악, 전통 이런 부분 또 패션 이런 K-POP 또 대한민국의 경복궁, 서울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그런 쪽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엄청난 긍정적인 이미지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올라간다 그로 인해서 그게 선순환이 돼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풍수 구원시대 K-Culture 뭐 K-Culture라는 게 문화잖아요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죠 또 블랙핑크 등 K-POP으로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못 살았던 뭐 전쟁 이미지 이런 게 있지만 젊은 층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더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젊은 층들한테 한국의 이미지는 날로날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K-드라마나 영화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 이미지를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좋은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과거 홍콩 영화처럼 잠깐 시대를 풍미했다가 사라지는 뭐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시대도 역시 K-드라마 영화 이런 문화적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뷰티산업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든지 의료 성형 이런 게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한국의 의료산업, 뷰티산업이 굉장히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정도가 굉장히 이런 쪽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이미지는 자국 내에서는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를 따라 잡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 삼성,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졌고 현대차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그래서 이게 K-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결국 한국 제품 이미지가 증가하면 이게 선순화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 제품이 수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운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으니까 가보고 싶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어떤 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여행을 많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오는 게 1년에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 명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 앞으로 구운 시대는 한 3000만 명 이상으로 지금보다도 거의 50% 이상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발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욱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선순환이 되면서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구운 시대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 구운 시대 문화산업은 화해 기운이고요 우리나라는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목이라는 것은 화기는 뭔가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나 사주 명령에서는 목생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는 목의 기운 입장에서는 식신상간이고 식신상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이런 게 결국 문화나 영화, 음악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유로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현재 지금 잠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쪽의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쪽에 관련된 산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구운 시대에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